가을을 맞아 CTS가 새롭게 준비한 다양하고 은혜 가득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 보금을 전하는 사역단체 TGC가 이수님과의 대화라는 주제로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한 컨퍼런스 실황. 존 파이퍼 목사, 팀 켈러 목사, 리건 단컨 총장 등 이 시대의 보금 리더들이 보금주의적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을 향해 가는 삶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성포합니다. 주님의 교회 스카프레너 목사의 쉬운 해설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보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로 널리 보금을 전했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프로그램 신나는 성경여행이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김문훈 목사의 명쾌한 강의와 재미있는 성경만화, 개그우먼 김선정의 유쾌한 진행과 함께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요. 한국교회의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 광명교회에서 열린 기도자 학교. 기도선교회 앞장서고 있는 광명교회 최남수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박우원 선교사, 프랑크 백하스텍 목사, 밀쿡 목사가 기도로 한국교회를 살려라라는 주제로 특별한 강의를 펼칩니다.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 화제를 일으킨 효과적인 보금 전파를 위한 성경공부 시리즈 테텔레스타이가 CTS를 통해 국내 최초 독점 방영됩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일반인, 성경의 맥락을 잘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공부 시리즈 테텔레스타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창조, 언약, 회계, 부활 등 11가지 주제로 나누어 다큐드라마로 만나봅니다. 순수보금방송 CTS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